좋아요 눌러주세요! 구독! 눌러! 여보여보여보여보여보여! 음 여보야 지금 애들 다 자지? 그럼 내가 똑똑히 확인하고 왔어 자자자자자자자자자 여보 내가 내일 쉬는 거 알지? 그럼 그럼 내가 회사 오늘 여보랑 단둘이서 영화 보려고 내가 영화 CD 빌려왔지 누가 보면 우리 금세 좋은 부부인 줄 알고 왔어 내가 오늘 공포영화 빌려왔어 19세야 또? 영화 이름이 뭔데? 주온! 주온이래 주온 엄청 무섭대 완전 난리야 지금 오마이갓 빨리 보자 애들 진짜 다 자진 거 맞지? 내가 확인하고 왔다니까 이거 무서워서 못 볼 거 같은데 일단 넣는다 시작한다 시작한다 분위기 장난 아니야 형아 아아! 여보! 너무 무서워 진짜 이리와... 안아줄게 뭐야? 아 이따 꺼 어? 야 너네 뭐야? 아 배가 아니에요 계속 보시다가 맞아 너네 몰래 봤지 아니에요 우리 물 마실러 내려왔어요 와아 여보 다 잤나메 아 분명히 자는거 내가 보고왔는데 애들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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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19세 19세 너네 몇살이야 지금 저희 19세야 요루부터 말해봐 몇살이야 요루 7살 지금 때는 100살 어 애들아 이거는 100살도 안되고 7살도 안되 이 영화는 19세 미만은 못보는거야 알았지? 알았어 알았어 그런게 어딨어 여보는 몇살이야 나는 25살이치 자기야 개맛살이구나 아 어 애들아 이거는 안되는거니까 어린애들은 못보는거니까 올라와서 빨리 자자 엄마아빠랑만 재밌는거 보고와 니는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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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올라가자 혼난다 빨리 올라가 여기서 몰래보려고 빨리 자야지 무럭무럭 자라요 키가 우리 보던거 보자 우리 보던거 보자 아 애들이 깼네 아 아 아 오 이건 이 장면네요 오 오 오 또 나오는거 아니야 뒤돌지마 오 오 오 오오 나온다 이 영화 진짜 장난 아니야 우리 손 잘 꼽을까? 아 여보 근데 왜 아까부터 날 뭔 소리야 여보가 무서워하길래 달래지는 거지 여보 즐기고 있지 지금 아니야 무슨 소리야 아 무섭당 여보가 계속 보자 아 진짜 무서웠다 주온 이거 진짜 장난 아닌데? 여보는 별로 안 무서운 거 같아? 나만 놓는 거 같아 아니야 진짜 무서웠어 일단 다 봤다 여기 넣어야겠다 영원아 빨리 끝나네 아 진짜 무서웠다 10년 떨어지는 줄 알았잖아 나 오늘 어떻게 자고 어떻게 자지? 걱정하지마 내가 옆에 있잖아 여보야 아 여보 꿈속에도 나올 거 같아 귀신이 올라자자 빨리 내가 뚜께만 죽으신다 빨리 올라가 아 아 짱짱 무서운 거 아 여보 이거 꿈속에 나오는 거 아냐? 아 여보 그럼 나랑 꼭 껴안고 자자 아 일로와 일로와 나이가 몇 살인데 내가 어떻게 껴안고 자 됐어 아이 일로와 여보 근데 화장실 뭐 있는 거 같잖아 뭔 소리야 창백한 귀신 나올 거 같아 대박 어린아이 귀신 있잖아 아 나오면 내가 다 때려줄게 아 여보 저 화장실 화장실 뭐 나올 거 같아 안쪽에서 내가 안쪽에서 잘래 저쪽으로 가 뭐 나와 거기 저기 뭐 나올 거 같은데 여보 창문에도 누가 볼 거 같아 여보 무서워 죽겠네 창문 부셔 안되겠어 여보 여보 같이 자자 꽃게 갖고 자자 아이 진짜 아 나 무서워도 그래 아 알았어 아 무서워 자자 여보 빨리 자라고 여두야 자? 아니 그렇잖아 여두야 맨날 아저씨랑 아줌마랑 재밌는 거 하고 우린 안 시켜준다 머리가 어리니까 그런 거야 아니야 어린 게 무슨 상관이야 나 저거 보고 싶단 말이야 나도 보고 싶어 여두야 그러면 보러 갈래? 지금? 어 보러 갈래? 좋아 아줌마랑 아저씨 잘 거 아니야 응응 지금 지금 보러 가자 지금 지금 지금이 기회야 시시시 다영이하고 나 따라와 알았어 알았어 근데 이번에 가라가 걸리면 어떡해? 야 괜찮아 오늘 느낌이 좋아 근데 우리 너무 정가가 많아가지고 걸리면 이번에 엄청 혼날 텐데 야 야 안 들키면 돼 안 들키면 시시시 따라와 따라와 알았어 에어 일단 비디오 찾아봐 비디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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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가 있을 거야 어 여기 있어 여기 찾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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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 열어 열었어 열었어 phony 좀 docs 아 피해 나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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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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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작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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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아아아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악 우 Cry 아 무서워 으아아아악 무섭잖아 이거 아... 아... 진짜 씨... 역시 엄마, 아빠, 발전은 우리가 불만한 게 아니었던 것 같아. 지금이라도 가자! 어... 가자, 가자, 무서워. 무서워... 가자, 가자, 무서워. 아... 무서워서 잠이 안 나. 늑대야! 자! 헉... 그... 무서워. 나 화장실 가고 싶은데... 그 귀친 얼굴이 계속 생각나... 늑대야! 늑대야! 야! 일어나! 흐흐흥... 화장실 가고 싶은데... 음.. 앉아 못 가겠어.. 기진 나올 거 같애.. 으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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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.. 그냥 일단 창고 잡아야겠다.. 엇!? 어.. 착 죽게.. 허헣! 헐! 이불에도 오줌을 썼네! 어 어떡하지.. 그 엄마가 이래 진짜 혼날텐데 진짜가 맞나? 일단 옷부터 갈아입어야겠다 됐다 이 옷 좀 아 어떡하지? 엄마한테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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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혼날텐데 하응 하응 엇! 자아! 으하... 됐다 여보어어어어 으응 어, 어 아, 귀, 아, 귀신이다 으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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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지 너무 늦게 까지 비디오 봤나봐 그치 아 피곤해 죽겠네 오늘 쉬운 날이지 참 그럼 가서 애들 좀 뛰하고 주방으로 내려와요 아 밥 먹으라고 아 애들아 밥 먹자 밥 먹자 밥 먹자 어? 요리는 일어나 있었어? 아 요리야 이제 밥 먹어야지 네 늑대야 늑대야 어 아악 늑대 지이 늑대 오줌쌌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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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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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나이가 몇살인데 8살인데 8살인데 오줌 몇살? 안되겠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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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리야 요리야 늑대가 산거 맞지 아잇 요녀석 요녀석 여보 일로 빨리와봐 밥은 안먹고 왜 안내려오고 있어 아잇 어어? 오줌쌌어? 오줌쌌다니까 오줌쌌다니까 뭐가 아니야 니가 떳떳하니 오줌쌌는데 어? 요리야 왜 거기있어 일로와봐 어 일로와봐 얘가 쌌지 확실해 확실하지 아잇 아잇 니가 빨구 알았어? 이거 안되겠네 이거 아 이거 너 이따가 마스크쓰고가서 요기다가 소금 받아봐 옆집가서 알았어? 아잇 너 많이 혼나야돼 아잇 진짜 요리는 안쌌는데 그치 한번도 안쌌는데 그치 나 오빠가 되가지고 그니까 말이야 얘네 봄수도 싼거 기억나? 하하하하 에이 다 아주 그냥 다 남자애들이 다 싸는거 같애 그치 여보 설이 덜 뜯었어요 여보 안되겠어 나 지금 나가서 동네사람들 소문 좀 나고 올게 알았지? 기다려보라고 아 여기 갔다와요 갔다와요 동네사람들 저희 8살 아이가 오줌을 쐈습니다 모두 나와서 저희집 침대를 구경하십시오 모두 다 속내방네 셀카드 찍고 페이스북 올리고 SNS 모두 다 올려서 소문을 내야 됩니다 여러분들 모두 나와주세요 컷 컷 끝 동네사람들 저러면 트라우마로 남을 듯 존나 나쁜 아빠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 아 transparency Time When we we